부경준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할인이 되나요? 할인이 되나요? 구매하겠습니다. 구매하겠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야 합니다. 거스름돈을 받아야 합니다. 반품이 가능하나요? 반품이 가능하나요? 환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기념품으로 양말을 사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양말을 사겠습니다. 과자는 음료와 함께 드세요. 과자는 음료와 함께 드세요. 과자는 음료와 함께 드세요. 과일이 달아요. 과일이 달아요. 술은 성인만 살 수 있습니다. 김은 선물로 줬습니다. 김은 선물로 줬습니다. 비닐봉투 좀 주세요. 이 가게는 10시에 19, 8시에 닫습니다. 이 가게는 10시에 19, 8시에 닫습니다. 시장이 마트보다 쌉니다. 시장이 마트보다 쌉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품을 만져봐도 되나요? 제품을 만져봐도 되나요? 제킷을 꺾고 점퍼를 한번 입어보세요. 제킷을 꺾고 점퍼를 한번 입어보세요. 천천히 먹어야 좋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좋습니다. 나중에 교환이 되나요? 나중에 교환이 되나요? 나중에 교환이 되나요? 나중에 교환이 되나요? 네. 네.